한 번 더 웃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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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살 수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나 죽여서 그냥 너 손을 왜 죽고 있냐 이씨이 못해 재밌었다고 말해주라고 오우 진짜 예쁘다 이런 걸 보여줘 봐봐 봐봐 내가 지금 또 일을 못 자고 나 이거 살 필요가 없었어 왜? 왜냐면 못 자마자 내가 다 뱉었으니까 너무 웃기고 눈물이 나요 옆에서 이렇게 뱁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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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뱁 진짜 양치도 안하고 샤워도 있어 이 여자는 손 못 갈 거예요 아아 아아 이거 지금 안 보고 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미안해 나 지금 저녁한 사람은 잘 써 어떡해 아 나 8시간을 잤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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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친 여자들은 지금 밥을 먹으러 갑니다 정말 저희들 어쩌면 좋을까요? 어제 같이 논 친구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진짜 잘할 것 같아 진짜? 나 머리 안 내렸어 진짜? 그 다음에 중국 가서 계속 입은 것 같아 진짜? 그럼 이번에도 들고 왔어 그니까 들고 왔어 들고 왔어 아 아 저희 오늘 윌 아파트 밑에 있는 먹을 거예요 침벌레 가고 싶었는데 근데 거기 10시에 닫고 카수놀이 가려고 했는데 거기 11시에 닫았는데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 곳을 가니까 저희 호텔이 여긴데 내가 여기서 일한대 어떻게 이런 오연이 호주 트럭에 왔어요 냄새가 미쳤어 이게 메뉴고 저희는 바추콤보스에 치킨 앤 슈림스 이거 랍스터 앤 슈림스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 스테이크 약간 누굴? 그런 것도 시켰어요 예이 예이 땡큐 땡큐 숯을 진짜 이만큼 줬어요 아 점점 좀 더 얌진 좀 더 이렇게 오염 소주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러브스타 조건 뉴로럭 스테이크 오염 오염 음~~ 음~~ 김연정 최상윤 김연정 최상윤 오늘 오늘 제가 김연정 최상윤 제가 김연정 최상윤 밥 먹고싶어 오우 진짜 밥 못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파치야키 파치야키 저희 밥먹고 아이스크림 먹고싶어가지고 마트 가는중이에요 숙자들 있어요 이렇게 완전 가까이 있어서 금방 갈거 같아요 밤에 돌아다니기 무서워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 저는 곱대가리가 상실했거든요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충분히 하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어떻게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아까 혜리한테 우리 진짜 미친것처럼 잤다고 했거든 주연이는? 주연이도 잤어? 내가 깨우기 전에는 이러하지도 않았어 나도 주연이를 믿었어 이랬으니까 계속 떨어졌어 아니 나는 아까 그냥 안자고 나갈 생각이었어 근데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거야 맞아 나 너무 힘들봐서 그럼 나는 편집이나 하자 이러고 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전 잠이 들어 버렸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아 맞네 오 헤일로탑 이거 그거다 우리 헤일로탑 먹을래? 그 뭐지? 저칼로리 너무 좋아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아이스크림 맞아 오 베널리 오 베널리 오 베널리 오 베널리 오 베널리 우와 오 민트 파이치쿠키 너 민트? 네 너 키스테이 아아 밤민초빠있다 나 이거 야 근데 맞잖아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하나는 헤일로탑이나 하나는 처음 구는 아이스크림이에요 헤일로탑이랑 이거는 처음 구 헤일로탑 베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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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أن 베널리 오늘은 4일차? 맞지? 저희가 하루를 버렸기 때문에 안녕! 3일차인가? 응 오늘은 밥부터 먹고 보일링 크랙 할거에요 밥부터 먹고 더 게티 먼저 갔다가 할리우드 포크 갔다가 나중에 미리 만나서 천문대가 되었어요 저희 버스 타고 가고있습니다 천리오파이거든요 저희 이거 진짜 잘 쓰고있어요 아 원래는 대중교통 타지말라고 엄청 적대했더라구요 그래서 살짝 이걸로 이렇게 했는데 볼이 너무 잘 꺼져 끝없이 타고 가고있고 차는 게티 조금र디 잘 중돼요 와 야 잠시네 목돈 독특한 놀이네요 비스트 맞는 놀이네요 불고의보 오픈 아무튼 청양고추 energetic 키워드 맛있는데 이른데 선글라스 아까 이걸 알아버렸어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걸 실제로 보는 날이 오다니. 이의 씨의 시절을 통해 금세에서 권필을 통해 다른 길에 도착하는 거 같아요 여행하는 게 만들어진 이유 여행하고 와야 돼요 여행하고 있는 비교 손을 많이 타고 여행하고 있는 곳에 그가 지없는 곳에 복용을화해서 여행하고 있어 여행하고 있는 곳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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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걸어가니 이제 학교에 나올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잘하네 여기 집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랜조파크 어디있어? 어? 무슨 노래야? 이거? 너 만든거 아니지? 아니야 원래 잇은 노래야 내가 뭐할 때는 지에 보냈어 내가 바나면 즐겨줄래 노래 좋아 나는 노래 선물을 준비했어 와아 나 인정한 말은 일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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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에서 만나기를 맥도에서 만나기를 앗 앗 앗 빡쳐 오늘 이렇게 져요 대박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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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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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계란들 계란들 앗 뜨거 크로테인 랩 랩 랩 랩 랩 랩 랩 화이잖아 미치고 놀이에서 어 attrib울 수 있을 땐 미치고 뜨거운 클래스 진짜 싸 너무 감사하네 뭐 말이니까 고정 너무 감사하다 오늘의 도전! 오늘의 도전! 오늘의 도전! 오늘의 도전! 오늘의 도전! 오늘의 도전! 왜? 이거 진짜 새우워 같애 진짜 파릇해 인앤웅보다 훨씬 더 맑게 너무 배불러서 걸어야 할 것 같아 너무 배불러서 걸어야 할 것 같아 눈이 흘나봐요 금속으로 너무 배불러서 네? 네? 내가 진짜 톤 남을 것 같은게 너무 짰어 여기 진짜 다짠 것 같아 저거에서 도바살어라 너무 배불러서 안 맛있을 거야. 너무 배불러 이거 맛집인가 봐 여기 사람 많아서 연예인 만나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많이 찍어서 배터리가 없대. 뱀뱀뱀다. 귀엽다. 빈티지샵이야. 쿠폰 받았어요. 이거 입어봤어. 너무 귀엽다. 80달러. 뱀뱀뱀다. 마지막 밤이에요. 마지막 밤이에요. 땀을 좀 밀려. 뱀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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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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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